이기지 못할 때는 누구보다 아쉽고 누구보다 괴로운 하루가 밤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찬스도 많이 만들고 안 좋은 부분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최종 예선이라는 게 상대팀도 원정 경기에 온다면 한국을 상대하는 상대팀이라면 오히려 더 촘촘하게 서서 골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당연히 괴롭지만 절대 실망감을 가져선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경기 치렀고 저한테는 9경기 동안 매일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경기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속상하죠. 사실 속상하고 많은 팬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많은 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, 원하시는 감독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수들도 감독님이 결정된 와중에 또 선임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감독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기 끝나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장으로서 팀을 생각한다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팀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감독님에 대해서 선택이 좋다 안 좋다 분명히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결정된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믿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또 민재 같은 선수 같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. 팬과 선수들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팬과 축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서 이 경기장에 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팀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리로 또 응원하러 오셨는데 안 좋은 분위기보다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한테 조금씩 안맞으시면 좋은 얘기들 또 좋은 격려들씩만 해주시면 선수들이 그 정말 팬들의 원동력으로 정말 진짜 힘들 때 한 발씩 한 발씩 더 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홈에서 경기하는 때만큼은 저희가 저희의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상대팀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움을 될까를 한번 곰곰이 선수로서도 팬분들의 입장에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할 수 있는 말은 좀 그냥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고 모르겠어요.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경기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하고 싶고 동료들 선수들 또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싶고 경기 결과를 바꾸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번과의 말과 정말 핑계라고 생각해요.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한국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한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장에서 뛸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경기 끝나고 감독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오만 원정하고 각오하는 건가요? 일단은 뭐 감독님께서 특별한 말씀보다는 뭐 감독님께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려운 한마디 한마디씩 꺼내시는 것 주체가 좀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. 선수들한테 뭐 잘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은 뭐 또 오만이라는 원정길을 나서게 되는데 뭐 이제는 홈에서 하는 경기도 쉽지 않은 것만큼 원정 경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에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이런 좀 어려운 볼 컨트롤 하는 데도 있어서 어렵고 드리블 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 팬분들의 눈에도 저희가 좋은 경기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홈에서 할 때만큼은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. 하루 빨리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원정에서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저희가 할 것들 또 규칙적으로 규율적으로 한다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네. 마지막. 오케이. 네. 마지막. Lincoln야! 나 그것 des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